자, 오늘은 콩나물국입니다. 다시 콩나물 무친 부탁하겠습니다. 어우, 냄새 좋다. 자, 냄새 좋은데 먹어볼까요? 항상 이 콩나물을 박스로 살 때쯤 되면 조금 뭐랄까, 식당이 된 것 같죠? 콩나물 사시면 이렇게 박스로 사시면 그대로 키운 거라 딱 열어보시면 대가리가 다 위쪽으로 나와있어요. 자, 물 부어주시고 물 양은 콩나물 두 박스를 묻힐 거니까 콩나물 두 박스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 양이면 됩니다. 물 끓고 있는 동안에 콩나물 무칩에 들어갈 재료, 굉장히 간단하죠? 당근하고 파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콩나물이 길죠? 그러면 이렇게 길게 쓸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느낌만 비슷하게 하는 거고 어슷 너무 길게 쓰면 콩나물이랑 엉켜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난 싫어 그냥 나는 송송 썰 거야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송송 쓰시면 돼요. 굳이 파의 모양이 콩나물의 맛을 자구하지는 않습니다. 칼 솜씨가 기본은 대하 음식을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칼 솜씨 없어도 웬만큼 음식은 진짜 없습니다. 요새 왜냐면 그전에 생각해보시면 컴퓨터도 자판 못 외우면 거의 뭐 불가능했잖아요. 독수리 타법 해갖고 참 뭐랄까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핸드폰에도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줘 그러면 안녕하세요 가잖아요. 대파를 길게 썰어줘 되지 않을까요? 당근 5mm로 한 4cm 대게 채 썰어줘 하고 쓱 넣으면 지가 나올 수도 있지 사람일은 몰라요 단 안되는건 콩나물 무침 맛있게 해줘 그럼 하고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당근 당근은 지난번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놓고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하는건 잘 안보이실까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잠이 들깨서 손 버질까봐 기가 막히죠? 자세히는 못찍게 하죠 자세히 찍으면 이상하게 나오니까 셰프님들 칼질 잘하는 분들이 진짜 잘하세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돼요 이 인도식으로 당근 갖고 디저트 만드는거 있는데 그거 맛있는데 다음에 기회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쪽파도 생각난 김에 다 해놓으면 되지 뭐 이 쪽파 갖고 파기름내 갖고 국수에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해드리죠 결국은 계속 보시라는 얘기죠 자 기가 막히죠? 재료 손질이 싹 끝나니까 끓고 있죠 자 물 끓죠? 자 끓면 이제부터 넣는데 보시면 여기서 보통 삶을 때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소금을 좀 넣고 삶아라 그냥 삶아라 뭔 상관이냐인데 그냥 집중을 좀 넣어요 소금 조금 넣어요 소금 조금 넣어요 그대로 봉지에서 대관 쪽 먼저 넣으시고 조금 밀어주세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봉지에 차에 넣고 키운거에요 구멍 뚫려져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가리를 다 머리를 박고 있고 발들 다 들고 있죠 이 발 보면 혹시 오래된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님들 콩나물 사오면 꼭 하시는게 뭐냐면 이 뒤에 꽁지를 이렇게 딱 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걸 안 하기 시작했죠 왜 그렇게 해요? 한 십 수년 전에 숙취제거제 한참 유행하면서 그때 우리가 몰랐던 용어를 알게 되죠 아스파라긴산 숙취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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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 콩나물국을 찾는 것이다 술을 먹고 나면 콩나물국이 해장에 좋다 그러면 자 어디가 아스파라긴산이 제일 많을까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나온 얘기가 요 꼬랑지 부분이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콩나물 무침을 맛있어 보이게 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앉아서 뛰어야겠죠 이렇게 뛰 근데 나는 우리 가게 오신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스파라긴산을 가능한 보존하겠다 나는 핑계로 쿠천차다 이걸 언제 다 뛰어요 핑계 핑계 손님들이 아이 뭐해요 어허 손님 꼬랑지에 아스파라긴산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뛰는 거예요 막 뛰고 싶지만 요새는 뛰기 쉬워요 뛰기 쉬워 이런 말빠로 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끓고 있는 사이에 이제 뭘 준비하냐면 물을 준비해야죠 건질 거 준비해 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나 안 이거나는 먹어보면 알아요 익었어요 아시겠지만 특히 이 콩나물처럼 여린 채소들은 금방 오박국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건져서 찬물로 이 국물 보시면 또 아깝죠 정말 아까워요 이 국물은 혹시라도 조금 한가하시면 박스에서 콩나물 꺼내서 한번 씻으세요 깨끗이 한 두 번 씻은 다음에 삶아내시면 이 국물 먹을 수 있잖아요 이 국물에다가 마늘 좀 살짝 타고 간장 간하고 소금 살짝 타서 미온 좀 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남들은 토마토 주스 마실 때다 이걸 마시면 술을 늘죠 여러분 몰라서 컨디션이 이렇게 이거 큰일 나죠 이거 걸려들어 거짓말입니다 장난삼아 한 거예요 컨디션이 이렇게 안 만들어요 컨디션 어 뜨거 어 뜨거 아까 차가웠던 물이 금방 뜨거워져요 이거 물 빨리 가서 바꿔야 돼요 아유 뜨거워 아까 저기서 살짝 덜 익었을 때 꺼내서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 완전 익었어요 살살살살 건지시면 껍데기 남고 헹궈져요 자 여기서 물을 더 주겠습니다 아따 껍데기 많이 나오죠 몇 번을 헹구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콩나물 만져보셔서 차갑게 식어야 돼요 콩나물이 따뜻한 상태로 있으면 양념을 해놓고 금방 상합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상태로 하면 금방 물러지고 그래서 어 난 분명히 잘 삶았는데 콩나물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건 보통 잘 못 헹궈서 그럴 경우 많아요 열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차가운 물에다가 충분히 헹궈주세요 헹굴 때만 빡빡하면 큰일 납니다 살살살살 물 깨끗하죠 이때가 마지막 이때가 제일 짜증나요 에이씨 버려버릴까 건져 왜냐면 이러면 밑반찬 한 접시 두 접시 날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실 원가에 나오는 건데 이거 되게 굳잖아요 마지막 껍데기들이랑 섞였을 때 이거 버리면 무조건 한 접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콩나물 무침 여기에 있는 콩나물 하나하나를 우리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면 다 건져내주고 싶죠 근데 이건 있어요 이걸 다 내 새끼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건져내려면 일찍 나와야돼요 자 다 됐습니다 아이고 콩나물 삶기 클리어 자 이제 콩나물도 다 삶았고 한번 무쳐 볼게요 물기 거의 빠졌죠 완전히 자 콩나물 넣어주시고 썰어놨던 당근채 파 쪽파? 쪽파는 그냥 썰어놓은 거예요 콩나물 무침도 하얗게 무치는 방법이 있고 고춧가루를 넣고 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책에는 고춧가루를 넣고 무칠 때는 쪽파를 넣고 하시는 게 낫다고 그래서 진짜 상관없어요 이건 여기다 이 파 대신 쪽파가 쌀 때는 쪽파를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손님한테 나가는 요령입니다 그때그때 식재료의 가격을 잘 따져보셔서 괜찮은 가격을 잘 조합하셔서 반찬 만들면 반찬이 무궁무진해져요 아셨죠? 다음 계속 누누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뜨거우니까 이쪽에서 할게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필요 없는 게 고춧가루하고 쪽파를 안 쓰겠죠 매콤한 거라고 싶으면 고춧가루 쓰시면 돼요 쪽파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고춧가루만 넣으면 빨간 게 되는 거고 마늘 중요합니다 마늘 마늘 자 여기서 마늘 넣는데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런 마늘 안 팔아요 그렇죠? LA나 이런데 한인마트 있는 데 가면 이렇게 기계로 이게 어떤 기계냐면 이렇게 갈아서 쭈루룩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 입자가 되지만 대부분은 믹서해서 휑 갈아서 완전히 그거 쓰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쓰세요 이거 없으면 그거 쓰셔도 되니까 그거 쓰시고 양은 좀 조절하세요 대신 이게 씹는 맛이 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통마늘 사다가 이렇게 다다다다다 치거나 이 푸드프로세서 돌리잖아요 차라리 푸드프로세서로 돌려가고 조금 입자가 있게 가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늘의 양은 지금 써드린 것보다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살살살살 섞어줄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섞을 때 치 되면 큰일 납니다 들어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 액젓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실건데 네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액젓을 안 넣고 간장도 넣어도 되는데 안 넣는 이유는 그러면 약간 물기가 많이 생겨요 그걸 감안하시고 하실 거면 액젓이나 간장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참기름 참기름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참기름 구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미국 쪽에서 참기름 구하시면 중국마트나 이런 데서 구하시는데 한국에서 수입한 참기름은 괜찮은데 보통 중국 식당에서 쓰는 참기름은 저희보다 향이 약합니다 나쁜 걸 써서 그러는게 아니라 우리는 참기름 사체를 짤 때 깨를 한참 볶아요 일부러 고소하면서 굉장히 많이 내고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참기름을 튀김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볶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고 참기름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 수도 맛있지 당연히 깨소금을 지금 넣으셔도 되고 나중에 완성된 데에 뿌려줘도 됩니다 참기름 넣으니까 그럴싸하죠 여기서 미원 자 보세요 이많은 양이 이것밖에 안 씁니다 제가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많이 쓸 필요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우 냄새 좋다 냄새 좋은데 먹어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양념으로 해놓으면 좀 싱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놔두시면 보시겠지만 밑에 그렇게 물기를 뺀다고 뺐지만 국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국물에 간이 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조금 나가기 전에 간 좀 해갖고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딱 됩니다 마무리는 깨소금으로 참고로 참 가정에서 쓰실 때 어떤 소금을 쓰느냐 어떤 간장을 쓰느냐에 따라서 간이 들릴 수가 있으니까 간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본인의 입에 맞춰보세요 이게 완성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버전 뭐 업그레이드 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 지겹다 오늘은 고춧가루 좀 들어간 걸 해야지 그러면 고춧가루 묻혀주면 다른 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참고 삼아서 쪽파를 쓰겠다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 반찬 남으실 때 꼭 아시죠 요령 이렇게 높게 담으세요 보셨죠 여기서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은 고춧가루 하나만 갖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고추를 좀 썰어서 넣을 수도 있고 양파를 넣을 수도 있고 새송이버섯을 살짝 데쳐서 넣어도 되고 뭐든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본을 내신다면 업버전들이 가능하니까 제발 해보시고 나서 올리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콩나물 무침으로 맛있는 반찬 좀 해서 대접해보세요